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탐구생활의 이시라입니다. 오늘은 박명석 잉커와 함께 월트 디즈니와 액티비전 블리자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드립니다. 인포스닥 데일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월트 디즈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거대 미디어 기업이자 종합 엔터사죠. 디즈니 뿐만 아니라 픽사, 마블, 스타워즈,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양한 미디어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T&T, 컴캐스트와 함께 3대 미디어 기업으로 불리는데요. 작년 11월부터 주가의 부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작년 11월 얘기를 했는데 벌써 1년이네요. 어느새? 그러니까요. 1년 동안 주가가 빠졌다는 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 뭐 억장이 무너지죠. 눈물이 줄줄. 팔 수도 없고. 하지만 최근 들어서 그래도 예상보다 견조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그래 이 정도 빠졌으면 더 이상 좀 그래서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런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다른 기술주들에 비해서는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어딘가요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더 올라와야죠. 그렇죠. 지난 실적은 어떻게 나왔나요? 지난 분기 매출액은 전년 노기 대비 26% 늘어난 215억 달러, 영업이익은 50% 증가한 36억 달러, 순이익은 54% 늘어난 0.7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가 늘었죠. 1,440만 명 증가하면서 컨센서스였던 천만 명 플러스를 웃돌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스트리밍 서비스 가입자 수가 2억 2천만 명을 기록하면서 넷플릭스의 2억 1천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물론 이게 사실은 디즈니와 넷플릭스를 하나로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디즈니 쪽에는 이것저것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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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더해서 이렇게 넷플릭스를 뛰어넘었다는 거지. 여전히 1등은 넷플릭스가 맞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디즈니 플러스의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또 기대감을 조금씩 더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실적에서 좀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DS 투자증권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넷플릭스가 줄어든 것에 비해서 뭐 어찌됐든 다 더해서 늘어났다면 그거 자체로 긍정적으로 볼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파크 부문 그러니까 오프라인 이제 놀이공원 테마파크 이쪽에 실적이 회복된 게 긍정적이었습니다. 그쪽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70%나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514% 증가했는데요. 아무래도 리오프닝 수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 볼륨이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인당 소비 금액도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고요. 또 파리 쪽이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유럽은 아무래도 좀 빨리 열었죠. 유럽이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유럽은 이제 관광산업이 조금 더 활발해져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코로나를 무릅쓰고 열었던 것이 어찌됐든 그때 당시에 이제 아직까지도 중국은 좀 과잉 대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상쇄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파리 디즈니랜드 꼭 가보고 싶네요. 아 근데 모멘텀은 무엇이 있을까요? DS 투자증권에서는 올해 손실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콘텐츠 개발이 증가하면서 왜냐하면 4분기까지는 제작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대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소비둔화 우려를 감안하면 주가가 이제 레벨업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를 정점으로 그래도 적자폭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매력은 좀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아봤습니다. 디즈니의 비할 바는 아니지만 액티비전도 반박할 수 없는 IP 홀더잖아요. 그렇죠. 액티비전 블리자드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네. 글로벌 탑티어 게임 업체고요. 굳이 말씀드리면 액티비전보다도 이제 블리자드가 IP가 많죠. 그렇죠.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워크래프트, 유수의 게임들을 개발한 블리자드를 중심으로 액티비전과 킹이 결합하면서 규모를 키운 업체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져가기로 결정을 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주가는 여전히 박스권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해 연말에 단기 급락세가 나오기도 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70달러 후반에서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M&A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만 내려와도 밑에서 지지가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3분기 실적은 또 어떨 것으로 보이나요? 3분기에 여러 가지 신작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콜 오브 듀티라는 게임 들어봤는데? 들어는 봤죠. 총싸움 게임인데 그게 또 이제 정통 군인들이 나와서 총싸움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게 모던 워페어 2라는 확장팩 신작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버워치 2 이것도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죠. 이거는 예쁜 캐릭터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사실 뭐 크게 바뀌는 건 없어요. 근데 오버워치 1이 좀 이제 많이 떨어져서 시장 점유율이 많이 떨어져서 2가 나오게 됐었고 어찌됐든 초반에는 그래도 기대하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얼리엑세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약간 체험판 느낌으로 10월에 열리고 올해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정식 발매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와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확장팩 2개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충성 고객이 많죠. 네. 덕후들이 많죠. 네.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뭐 신작이 흥행할지 안 할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모멘텀에 대해서는 잘 들어봤는데 또 리스크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신영증권에서는 3분기 실적을 전분기 대비해서 그냥 플랫한 수준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어요. 그게 얘기가 일단은 디아블로 모바일 버전. 이모탈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신작 바람이 좀 빠진 거죠. 뽑아낼 만큼 뽑아낼군요. 네. 초반에 오픈발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이 좀 빠져서 이제는 매출 하향 안정화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 수혜에 따른 역기저 효과 때문에 아무리 신작들이 많이 나와도 전년 대비해서 역성장이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또 마이크로소프트 이슈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일단 이게 좀 큰 건이라서 마치 우리 대한항공이 아시안항공 가져가는 것처럼 여러 나라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 FTC의 승인뿐만 아니라 영국, 한국 같은 주요 국가들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FTC에서는 관련 문서를 제출해서 그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특별한 의견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통과가 되는 것 같은데 영국에서 이게 우려가 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경쟁시장청이라는 곳에서 게임 시장의 경쟁이 해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한마디를 딱 던졌는데 그게 뭐 완전히 반대한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이게 좀 막히려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분위기를 좀 더 봐야겠다라는 얘기는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만약에 넘어가면 영국도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지만 항상 또 불확실성에 대비를 해야겠죠. 네 그렇네요.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월트 디즈니어와 액티비전 블리자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두 회사의 모멘텀 또 관련 이슈까지 짚어드렸는데요. 저희가 소개해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알찬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